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포인트 연습도 했죠? 네! 또 포인트는, 어제도 포인트, 오늘도 포인트 포인트 언제까지..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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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안 했는데 아이유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제 저 유튜브 봤는데 패드로 서브 보시던데 저 서브 한번 해봤는데요 포핸드 지금 한 달째 포핸드만 하는데 아니 포핸드도 칠 줄 모르고 지금 게임해요? 아 게임 못하셨어요 아니 게임 안하는데 무슨 서브야 한 번만요 좀 있으면 내가 가리게 할 테니까 포인트처럼 2주 전에도 그러셨는데 오케이 내가 다음 주에 가리킬게요 이번 영상에서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레슨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 효자손 같은 역할로써 여러분의 궁금하셨던 점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요 레슨을 받으면서 코치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선수들이 쓰는 기술을 사용해 보고 싶었다 혹은 내가 게임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점을 이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좋아요가 많은 순서대로 제가 차곡차곡 하나씩 하나씩 효자손처럼 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음 영상에서